광주 서구 치매안심센터가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행사를 열었습니다. 이번 행사는 광주시 치매센터와 5개 구안심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식으로 다음 달 7일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서구는 행사 첫날 주민 예순연맹과 함께 풍암체육공원의 걷기 코스를 완주하고 야외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